3, 4, 1 되게... 너무 잘생겼는데? 멋있는데? 견제? 오?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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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뭐야? 어? 뭐야?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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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Hey! I think I've seen you on TV before Oh really? Yeah Yeah You have seen me before? Aren't you a famous singer? My name is Yongjun, Yongjun Kim Are you here to watch Geu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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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m Geunyoung's friend Just friends? Just friends? Just friends? 뭐라고 대답을 할까? Just friends Just friends Just friends? I think you guys would make a good couple You can ask her to be your girlfriend But now it's not couple Oh, 안 돼 Maybe, maybe Okay 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What's your name? Riley Really? Yeah Really? I'm friends? 서로, 서로 서로 너도 친구야? 어? 얘기해 Yeah, we're coaching together I'm coaching together Really? Well, I hope to see you ag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Really Bye Bye Oh 갑자기 외국 사람이 말 걸어서 당황했어 저 웨일리라는 친구가 캐나다에서 온 코치인데 사실 그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모델일도 같이 한다고 모델이야 어쩐지 잘생겼다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잘 넘어갔네 잘 넘어갔어 아니 그래도 잘 못하는데 듣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 나 역시 다리 풀러서 앉았어 그냥 키가 2m 되는 거 같은데 진짜 키 진짜 크다 끝난 거 같아 이제 Hey, 영준 Come on over Join the picture Join the picture 아, teacher 오케이 아, 저 사진 아까 나한테 말 걸었는데 심사어라 오,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심사어라 아, 저 훨씬 큰 포인트인데 부럽다 그니까 아, 그렇게 좋았어 아, 귀여워 안녕 안녕 형 삼촌 누군지 모르지 첫 번째 아저씨 알아? 오, 뭐야 아이들이 SG 버노비를 아는 거구나 맞잖아 SG 버노비를 노래 알아? 네 뭐야? 랄랄라 랄랄라 오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노래가 불러줘야지 같이 부르자 같이 둘, 셋, 넷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 이 노래 알아? 네 이 노래 안다니 내가 더 고맙다 나는 초등학생들이 나 모를 줄 알았는데 신사이에요 신사이에요 그래, 무슨 사인가요? 어머 남편이에요 어머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니야 아니, 쑥스러운가 봐 선생님 아니, 쑥스러움이에요 아니, 쑥스러움이에요 언제 사귀어요? 아, 우리 언제 사귀어요? 아, 우리 언제 사귀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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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다 부끄럽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든든했겠다 용주씨 와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겠어요 어, 그러게요 얘들아 안녕 그러면 오빠 옷 갈아입고 어, 그래? 나도 나가 있어야겠다 조심, 조심 조심 이야, 이때 제일 설레요 맞아요 이야, 멋지다 오케이! 우와 또. 아 요즘 이런 식의 침할 게 아닌가? 약간 이오영이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여기 잠깐 바람쐬고 학교 구경하고 그러고 있었어. 아니 또 이렇게 갈아 입으니까 또 달라졌네. 또 다른 모습이네. 대학생스피 캠퍼스. 오빠도. 나는 바바리 뱀 에헤이 이거 참 나이스 꽁트 근데 웃어줘 웃어줘 좋아해